그래서 당신은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여기 오셨죠? 나 왜 왔지? 여성의 마음을 울린지? 당신이 제일 악질이구만! 저단! 내 생각엔 프린이 이래서 끌려온 것 같은데? 이 형은 사기죄 저 사기죄 저는 수많은 살인을 했습니다 쓰레기네 모두들 안녕? 안녕?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해요 일단 무기는 알아서 하시고 무기는요 자기가 애인에 자신이 있다 싶으면 메인무기는 피스톨에 스페셜 무기는 리볼버 드시면 되고요 풀을 우리가 4명이서 잘 나눠서 들어야 되는데 그래! 이해 다 했어! 근데 뭐 어떻게 하라고? 터렉 같은 거 아닐까? 저 아직 터렉 같은 거 같아요 이거 4번 칸에 마법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뭔 차이죠? 마법봉이 여러 개 있다고요? 그 중에서 맘에 드는 디자인으로 드시면 됩니다 저는 죽고 널찍한 거예요 우리 그럼 마법봉이야? 앞에 설명을 보면 다 똑같거든요? 그러네 모형만 다르네 오케이 이게 스토리가 범죄자가 내려가는 거였나? 범죄자들이 대신 내려가는 사원 범죄자들을 여기로 보내가지고 약간 여기를 처리하는 역할 뭐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을 나 프리뇨 그럴 줄 알았다 진짜 범죄 저질러 줘 너한테? 야 범죄 저질러 주냐고 네 여기 몬스터들은 소리로 적을 감지하기 때문에 들어갔으면 일단 플랫이 끄시고요 앉아서 다니셔야 됩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난이도가 굉장하기 때문에 합을 좀 잘 맞춰야 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우리 합 잘 맞잖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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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인 게 처음 아닌가요? 아냐 아냐 다플랫이 꺼져 있고 그리고 망치를 들어보세요 다플랫을 꾹 누르면 차징을 납니다 오오 이걸로 이제 뚝배기를 맞추면 쫄묵들을 한 번 컷에 낼 수 있는데 그럼 후레쉬는 왜요? 후레쉬는 애들이 빛을 감지하기 때문에 아 빛도 감지하는구나 네 오케이 오케이 일단 한번 헤딩 해보자 한번 구경하러 갑시다 구경 한번 해보자 일단 여기 앉아서 보시면 오른쪽에 저거 보이시죠 어 저희가 슬리퍼입니다 이름 한번 보면 쫍갑이네 얘가 저렇게 약간 뻔쩍거릴 때가 있어요 어 저럴때 이제 감지를 하는 거고 이게 꺼지면은 얘가 조용해집니다 지금 이렇게 꿈틀꿈틀될 때 움직이면 얘 감지해서 시간이 지 123 뷰블룩? 한 대에 띄면 좀 더해주세요. 너무 빼려놔! 희한이 지린다고, 이거. 그 바이오트랙커인 건 뭐예요? 저 슬리퍼나 이제 저런 괴물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이제 도구인데 이거를 제가 이제 위치를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여기에, 일단 여기에 하나 있거든요. 가라, 고양이 출동. 고양이 찍어! 고양이 앞발, 앞발 시두르기! 앞발 울리기! 나이스! 위험한 후 와우 그럼 일단 문을 열었어요 오 일단 갑시다 이런 거 당당함? 그러면 하드 드라이브 찾는 것도 검색하면 되는 건가? 고양이 파이팅! 이런 기계는 때리다 보면 말들어 기계야 고쳐져라 지금 보시면 저희가 총알이 되게 부족해요 어딨지? 아 그러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총을 안 쓰고 이걸 쓰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총으로 잡으면 총알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당신은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여기 오셨죠? 나 왜 왔지? 여성의 마음을 울린지? 당신 제일 악질이구만 처단! 내 생각엔 푸린이 이래서 끌려온 거 같은데 이 형은 사기죄 저 사기죄 저는 수많은 살인을 했습니다 쓰라기네 넌 죽어도 아무도 안 울어주겠다 사양이는 벽을 보고 죽었어 사양아 일어나 사양아 일어나 아빠 안녕 일어나 일어나 안녕 나 지금 돈에 터진다? 아 진짜? 여태 얼마 터졌어? 아 있어 있어 아 얼마인데 너만 알아 알려줘 아 얼마인데 아 있어 아 어떻게 터졌어 어? 아 진짜 기다려봐 나 이 사람 왜 잡혔는지 알겠어 이 사람 왜 잡혔는지 알겠어 야 너 이래서 왔구나 이 더러운 사양수 너 그래서 여기 오고야 야 뭐야 야 죽을만 했네 이 사람 더러운 사양수 이거 넌 괴물의 미키야 이 새끼야 하양아 너는 여기 있어라 너는 여기 있어라 너는 여기 있어라 우리 나가있게 나 여기 계속 있어도 될 것 같아 어 너는 여기 있어라 너 잘 왔네 여기 잘 끌려왔네 아니 형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어떤 거 좀비들 여기로 다 데리고 오자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형님 이야아아아아아아아 죽어라 더러운 고양이 내가 데려올게 더러운 고양이 계속 뭘 하자 그러면 터미널 좀 이것저것 해보고 있을게 아 이거 스킨 떴는데 나 지금 문 열었는데 이거 4명 다 오면은 그거 이제 사람이 올라가서 채워야되요 자자 오케이 다들 총 드시고 준비 완료 나 지금 떨려 나도 어 잠깐만 어 이거 알람 문 아니야? 아 이거 알람이 안 적혀있네 생각해보니까 아 알람 안 적혀있었어 나 세트리검 회수하세요 저 세트리검 회수하거보다 잘 안돼 그럼 여기에 이제 이 방에 4마리 정도가 있거든요 이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꼼틀꼼틀 될 때 움직이면 걸려요 그래서 이 둘이 내가 봤을 때 저 먼 쪽 애들 어? 아깨 움직였어 잡아도 돼 오오오오오 총 총 맞아? 여기 애들은 그냥 망치로 잡아도 되네 안개 때문에 포그 때문에 잘 안보이네 이거 응 야 얘 머리가 없는데 왜 움직이냐 쟤? 아 있구나 한 마리 소리가 더 나는데 어디지? 밑에는 잡았어 잡았어 아하 오케이 그리고 탭을 누르면 현재 팀원의 체력과 총알 상황을 볼 수 있거든요 음 다 백퍼네 아니네 불게 괜찮아? 이제 여기서 제가 많이 맞았기 때문에 구호 키트는 제가 먹을 겁니다 오케이 구호 키트는 어디서 나오는데? 캐비넷 같이 생긴 것도 있고 작은 상자 같이 생긴 것도 있는데 아 여기 잠겨있는 것도 있고 자물쇠에 걸려있는 것도 있거든 자물쇠 걸려있는 것들은 망치로 부숴서 먹으면 되고 자물쇠 걸려있는 거는 그 리듬게임 알지? 맞춰서 짝대기 맞춰서 열면 돼 앞에 방에는 바로 앞에 두 마리가 있거든요 이 두 마리는 한번 푸린이와 아카님이 잡아보시는 걸로 오케이 죽였다 거인인데? 거인이라고? 거인은 거인은 세 명이서 같이 가서 타고 세 응 이 거인은 잘못 건들면은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일단 얘들이 다 뒤통수에 추뎀이 있기 때문에 엉덩이 있죠 엉덩이 엉덩이를 풀차징해서 살포시 때려주면 되는데 그걸 세 명이서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다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엉덩이 엉덩이 오 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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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람문입니다 알람이 어디 써져 있어요? 여기 마우스 되면 이거 센트리를 일단 깔아놓으니까 알람이네 센트리를 깔아놓죠 그러면 다들 준비하시고 그럼 여기 안으로 이제 이리 와 이리 와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그러면은 이제 내가 바이오트래커로 잡아드릴겁니다 따라가 이제 따라가? 이거 하얀색 따라가야 돼 거울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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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거리 공격하는거구나 얘들 머리 맞추면 한방이네 응 머리 맞추면 다시 오케이 자 거긴 안죽었네 아 누웠다 와 누구 누웠다 오케이 팀이 쓰러지면은 E를 눌러가지고 리바이브 가능합니다 빨리 가 일어나 빨리 가 일어나 그리고 여기는 E 안개진 어 하드드라이브 좋았다 나이스 우리 잘하네 이거 우리 끌깔 끼겠는데 오늘? 아 이거 쉽는데? 아 이거 위쪽이 스팅잉인가? 우리 위쪽이 스팅잉인가? 아니 머리 때려주면 되게 좋아하네 약간 머리 쓰다듬어주는 그런거 어 버케드 키 찾았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버케드 키 아까 꽂는대로 다시 가야돼 네 그거 꽂으면 탈출이 이제 여기서 버케드를 꽂으며 키를 꽂으며 난이도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무조건 하이 해야되는거네 또 꽂을게요 오케이 어 어 됐다 따라가야되지 여기 서있어야돼? 하이 하이 하이에 서있으면 돼 하이 어 뭐야 익스트림 바로 못가지않나? 갈수있나? 익스트림은 하이 차이가 뭔데? 난이도 차이긴한데 보상차이 될수 아 그럼 이제 된거야 종 34가 올라갔는데 아 거기야? 하이 열려라 이야 역시 집단지성 우리 가야됐어 여기는 이제 여기 열리는거 아냐? 어 이거 알람이니? 센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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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람이였네 나 일단 살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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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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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자라나네 머리 자라난다니까? 나도 머리 터트려서 죽인줄 알았어 아까 알람이니 아 지금 한주 한주 왜 이렇게 센트리곤에 안맞나 이제? 아니 나 맞았어 자 오케이 괜찮아? 아니 안괜찮아 나 P20 P 20으로 잘 태워줬어 20까지는 잘 차 아 아 여기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출타 아니야? 이거 와봐 그거 아까 내가 약간 했어서 분강하는 거 형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문 하나 있죠 어디있지? 지금 나 있는 쪽으로 가보면 시분그레네드를 이렇게 딱 던지면 이렇게 문이 강하게 됩니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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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말고 여기 최단거리가 이쪽이라서 여기로 올 것 같은데? 나도 있어 나도 뿌릴게 아 또 천천히 오는 게 맞기 좋아서 네 그동안 알람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음 얘네가 저 포탑은 안 부수나? 아니 포탑은 안 부숴요 응 그리고 여기다 내 거 붙이면 되는 거지? 응 시품하고 여기까지 털에 깔아두면 좋은 다들 설치하셨나? 센티넬 센티넬 하나는 내가 여기다 여기다 깔까?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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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바로 나 피 무서워 나 이번에 죽을 듯 형 내 뒤에만 있어 형 즐거웠어 얘들아 다 한건가 이제? 이제 벽 부서진다 하나씩 하나씩 계속 해야돼? 야 잠시만 저거 왼쪽인데 얘들아? 왼쪽인데 센티넬 바꿔야될 것 같은데? 오우 싯 아카 거기 피켜봐 지루좀 와봐 지루좀 와봐 지루좀 와봐 왼쪽으로 하나 샀쯔? 응 가봤긴다 하나 들어갔다 왼쪽 왼쪽으로 하나 샀쯔 잡았어 나도 하나 깔았고 오케이 오케이 끝 끝 끝이야? 오우 여기 파밍 합시다 하드 디스크 찾으려면 여깄다 하드 디스크 찾고 다 찾은거 아냐 이제? 존 32로 가라는건가? 존 32로 돌아가야돼요 안 봐도 이거예요 암호팩 좀 줄 사람? 이거 이거 풀인 풀인 나 암호팩 진짜 밑바닥임 지금 응 암호팩이 없어 내가 내가 줄게 이거 가만히 있어봐 오케이 오우 나 총알 부자 부자까지는 아니고? 기분 좋아지 기분 좋아 24시간 동안 총 쏟아도 이제 안 부족하 그건 좀 부족할 듯 아 그런가? 다시 돌아가서 막아야돼 아 쉬워 쉬워 에이 막는거 쉽지 그냥 막아 진짜 센트리건 없어도 되겠던데? 자 난 있어야될 것 같은데 아 그건 아닌가? 들어오세요 다들 여기서 이제 센트리건 설치 하시고 왔다 오케이 아이 뭐 쉽네 아 뭐야 이거 튜토리얼이라서 안 나가도 되나 멘토 아 뭐야 이게 왜 어려운 거야 이 게임이 여기까지 튜토리얼이었고요 아 이 게임 어렵다면서 아이 진짜 캔 긴장했네 아니 튜토리얼만 하면 게임의 수준이 보이지 튜토리얼만 한 시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바로 B1 갈까? 뭐 A2,3은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바로 가자 B1은 힘들걸? 그럼 우리도 더 성장했는걸? A1대에 우리가 맞아 우리 더 많이 성장했어 A2,3은 좀 더 어려운 튜토리얼이라는데? 아이 튜토리얼 왜 해 B1 가자 아이 A2,3 봐줬다 바로 간다 아니 뭐 와봤자 한 20마리 오던데 내가 리볼버 20발 쏘면 되는거 아님? 아니 그냥 때려 담으면 되지 보이면 아 에임 끌어치기 몰라? 나 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리면 난이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아니 나 아카랑 프린이야 그냥 우리 둘이서 다 정리하는 것 같아 FPS 살아있는 전설이야 우리 이 게임을 해본 사람들은 약간 지금 우리보고 절레절레 할걸? 이거는 우리가 아니잖아 그 사람들은 아니 그 누구도 우리에게 안 된다지만 우리들은 항상 성공이었어 어 곧 죽어있는 전설대 아 아 원래 전설은 죽어야 더 전설이 되는 거야 그게 레전드라는 거야 그래 사람은 죽어야 더 유명해질 수 있다고 맞아 아 이거 셀이다 셀이 뭔데? 아 이거 이제 셀을 옮겨가야 돼요 떴는 데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픽카드 같네 컴퓨터 이거 이거 뭐 총 못 들어 이거 든 상태로? 그러네 못 드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싸울 땐? 이걸로 때려? 어 그걸 밀치는 건 가능할걸요? 어떻게 내려놓고 써야돼 아 내려놓고 써야돼 어? 아 디스 임팩션 잠깐만 여기 포그맵이야? 어 그 뭐 뭐라 그러지? 그 농도 농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디스 임팩션을 계속 주기적으로 꾸여줘서 아 그럼 뭐 공기청정기 이런거 틀면 안돼? 그게 포그 리펠러입니다 아 아 이거 다 쓸거야 이거 빨리 올라오세요 사다리로 오케이 후후후후후 포그 수치는 어디서 봐요? 이거 밑에 초록색 임팩션이 있는데 아 나 벌써 지금 감염도 84거든? 뭐야 여기 개많습니다 진짜 개많아요 오케이 많아보자 얼마만 캤어 하나 둘 셋 엽니다 클래시 끄고 가까이 가면 보이고 애들이 반응할 때 몸이 번쩍이거든요 저렇게 음 오케이 내가 먼저 가 다들 한 명씩 맡아봐 천천히 어휴 씨 어휴? 이거 모르는데요 하나 하나 둘 셋 이거不好 오케이 이거 좀 불안한데 쫄깃이 그렇죠 이거 안되는데 다 됐고 그냥 잡아 다섯 물 다 잡았음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그냥 잡아 안 걸린듯? 안 걸린듯? 오케이 오케이 왼쪽이 안 걸린듯? 왼쪽에도 개많거든요? 그리고 정말.. 행복한 소린데요 님들 따개비 맞아요 따개비 아님? 오늘 된장 따개비 탕 저 위에 달려있는거 쟤네들은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면 프레쉬로 비추고 지나가야돼 아아 근데 가까이 가면 살짝 보이기 때문에 나도 얘한테 왔어 스탑스탑스탑 어? 야 누구야? 아 차 10도 까고 나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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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트리거를 깔 수 밖에 없어 센트리거 깔고 다 죽어와 이 새끼들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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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파 나 아파 아 친벤토 쟤네가 센트리는 총알 너무 아까운데? 풀고 잡을까 이제? 센트리 나 패수 패수 어? 세트리 너무 많이 썼다 센트리 너무 많이 썼다 센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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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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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들 왜 사고치고 오는데 죽여 죽여 거의 두마리 거의 두마리 아 나 죽음 내가 맞을게 아 저 다운 오오오오오 아까 괜찮아 오오오 야 우리는 두마리인줄 알아서 들어갔는데 여섯마리 있어 와 죽어서 체력 늘어났다 아 개꿀 덕분에 여기 방까지 클리어 됐네 나이스 우리가 해냈어요 자식 혼자 남았구나 우린 네 명이라고 하나 둘 셋 엉덩이 음 이거는 이건 뭐야 포그터빈 이거 계속 들고다니면서 연기 없앨 수 있음 이거를 내가 들고다닐게 살아있는 공기청정기 야 이거 버케드 금방 차줄줄 알았는데 버케드 찬다라 지금 한살 걸려 진짜 신기한거 알려줄까? 뭐? 나 총알 여덟발 그리고 진짜 신기한거 하나 더 알려줄까? 센트리건 총알 열두발 형 형 이제 형의 역할이 정해졌어 형 그냥 뛰어다니면 돼 야 나 그거 다 줘 나 그거 뛰어다닐게 지금 이쪽 저쪽에 거인 한마리 하시고 이거 한마리 밖에 없거든요 타지 하나 둘 셋 엉덩이 더 때려 더 때려 더 때려 잡았네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얘 어 안 죽었어 야 야 빼 일단 빼 일단 빼 일단 타퇴받았어 빼 아 나 누웠다 구해 아 아 일어나 상아 아 타퇴를 그냥 아 아 아 당일 아 진짜 내가 이런말 안할려그랬네 진짜 아 아 53이 아니라 54 아니야? 54가 열린대 야 야 나 이거 맞냐 야 나 경렬 한영준 아 역시 월클 프린 아 아 이제 난이도 선택해서 갈 수 있다 우리 익스트림 아 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여기로 오시죠 와 나 불개가 저렇게 진작에 얘기하자면 처음 봤어 보통 만천주님들 와 아 신나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여기로 오해 아 아 갑시다 자 이제 총 54가 열렸습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 열 열 열한 마리 오케이 나 있습니다 나 총알 열한 발 있으니까 내가 죽일게 다 한 발에 한 마리씩 응 머리 그냥 나 준비됨 나 준비 안됨 잠시만 이거 내가 가야되는거 아님 후그리펠러 오오 야 왼쪽에 거인 바로 거인인가 거인 아니다 그러면 오셨죠 하나 둘 셋 타징 타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궁둥이 오케이 느꼈다 느꼈다 나와 어 어 지켰다 느꼈음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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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다운 나 다운 아웃 파이팅 맞니? 나 나 나 살아있긴 한데 이거 강 나오면 강 나오면 강 나오면 뭐죠 다 잡은거 같은데 거의 나 꼬리바이브 해야 될걸 살려봐 나 진짜 살려봐 나 진짜 살려봐 다행이다 아 나이스 아 피가 복사가 된다고 아 피가 꼭짜로 늘어난다니까 와 부럽다 나만히도 나만히도 나 공포게임할 때 템 봐봐 여기다 여기다 봤지 오케이 됐 이제 어 존 56 익시트 포인트로 가면 됩니다 자 피 찍혔네요 초록셀핑으로 가면 됩니다 오케이 솔진 근데 이게 알람문인거 같죠? 아 알람문이다 아아아아 어 일단 여기 내려둘게요 이거를 포그를필러 깔게 어? 여기 내려두면은 가스가 아니 가스 안와 여기 줄 내려놔 오오 오는거 같기도 하고 그런가? 오는거 같기도 하고 내려두면 안되는구나 와 총알 합쳐서 40발? 나 총 80% 30%인데 이대로 해야될 듯 어떻게든 가자 기기 야 이거 안들면 안되는구나 뭐야 안보이는데 들었어 들었어 한명은 계속 들어줘야될거 같은데 들었는데 왜 안없어지지 앞으로가야된다 와 잠깐만 이거 좀 아닌듯 한번 시작해 저 리바이브 대면 와 나 다운로 리바이브 시켜봐 지금 지금 사용하 리바이브 지금 아 누웠다 안 돼 와 이거 안 보니까 싸울 수가 없다. 야 이게 한 명은 못 싸우네 계속 들고 있어야 돼서. 아 이거 거의 다 깼는데. 거의 게임 거네. 와 사실 이 정도면 다 깬 게 아닐까 우리? 근데 B1 첫 트라이 한 거 치고 오늘 뉴비 대전 봤는데 되게 많이 왔네 엄청 잘했다. 나 이제 좀 더 에이펙스나 뭐 이런 거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거 같아. 나도. 다른 게임이 더 소중해졌어 지금. 야 게임은 소중하게 깨달았어 지금.